네, 이것은 의암댐입니다. 의암댐은 현재 수문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. 12개, 13개의 수문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. 여섯 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륙하고 있습니다. 여섯 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륙하고 있습니다. 여섯 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륙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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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